오늘 할것은 질러러브 몰타입니다. 오늘은 요것만 끼고 타면 로블럭스 안돼던지 근데 모보가 뭐길래? 에 모보가 뭐에요? 아 이게 한 사람마다 있는데 여기 아빠냐 요런거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있고 나네 근데 여기선 네개만 있네 요거 요렇게 요렇게 있는거면은 남은거는 또 다른거 있을거 아니고 요렇게 요렇게 또 계속 있겠네 너만에 방패가 더 효과적이지만 반패가 더 효과적이지만 아 아 아 너만 가나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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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회복이 어딘 주변에 있다던데 요거다 먹어주고 거어억 해피 죽이고 됐다 먼저 밀려갈게요 흐흐흐흐흐흐 아 만약 여기 있어도 요거를 하면 여기로 온다는 뜻이네 가자 이제 요정도면은 풀을 각오되어 있습니다 상인도 만났어 요정던데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가만히lli 집단 야 이건 좀 이거 너무 빡센지 맥주님의 옆에 힘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는 케빈 또는 케빈 또는 케빈 그는 케빈이 필요하지만 그는 케빈이 필요하지만 그는 케빈이 필요하지만 그는 케빈이 필요하지만 이러면 안 돼 이게 뭐야 It sort of It's almost a little It's a little It's not, it's not It must be It must be It's not It must be It must be 아 옆에 초성관련되게 있네. 바리쟁이랑 안될 것 같아. 바리쟁이랑 하니까 너무 힘들어. 가볼까봐. 200원. 100... 200원? 1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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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요거를 어떻게 하냐고. 여기 P1이네. 요건 P2 아니야? 아.. 얘 가자. 응. 요거 했었어. 뭐야 얘. 얘 한다고. 에이, R4파터는 너무 힘들다. 얘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. 봐봐봐봐봐봐봐봐. 이거 왜 이거. 이게 봐. 이게 뭐야 이거 봐. 이게 이게 뭐냐고. F3 때잖아. 야 에듀스 때 확실히 이게 좋네. 나 왜 하덜 끌어있었지? 계속 금방 금방 뚫리네 구경해 보자 내가 아까 요거 했지 그럼 요거는 존이 방패로 방해할 경우 금방 공격자의 대밀이를 받습니다 할게 없으니까 요걸로 하자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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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죽어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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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기억해. 이 정도면 이렇게 됐어. 도망가지구. 낙장선 후... 아이고. 됐다. 나 닦고. 이리 와. 조심 조심 조심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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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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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오늘 이번 주요? 제네리스 머쉬룸 was vital to any concoction with the purpose of healing while naturally poisonous, any skilled brewmaker could extract the important properties without danger. 잘 해봤고요.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 가만요. 멈춰.